다음으로는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두산 애너빌리티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들어서는 선남 순천입니다. 순천 조례동에 들어서는 트리마제 순천은 브랜드명 트리마제를 호남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로 타단지와 차별화된 상품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단지는 총 2019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1단지는 지하 4층부터 지하 29층 20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2단지는 지하 3층, 지하 26층 11개 동으로 705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1, 2단지 모두 84제곱미터부터 264제곱미터로 공급되는데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페이, 5페이 판상형 구조로 짜여집니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84제곱미터와 123제곱미터는 각각 현관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갖춘 4페이 3룸, 4페이 5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는 현관 팬트리와 거실 팬트리가 마련된 5페이 5룸 구조로 시공됩니다. 펜트하우스인 165제곱미터부터 264제곱미터 가구는 2개의 거실과 2개의 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의 이점을 극대화한 설계도 돋보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스트릿볼 스타일의 커뮤니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상의 경우 생태 면적률 약 50%의 공연 운영 단지로 설계됩니다. 단지 곳곳에는 생태 연목과 잔디마당, 물놀이터, 홈파티 가든 등 대형 공원 같은 특화 종용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 연습장은 물론이거니와 입주민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조식 라운지와 유럽형 멀티 라이브러리, 고급 사우나, 악기 연습실도 들어섭니다. 단지 청약은 30일부터 양일간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6월 1일 해당 지역 1순위, 3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첨자는 이 단지가 6월 14일, 1단지는 15일 발표하며 당첨자 발표가 서로 다른 날짜에 이뤄지는 만큼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내부 구조라든지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편의시설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